안녕하세요 쏘다입니다 오늘은 순두부짬뽕밥이랑 찹쌀탕수육 준비했는데요 어제 수류전 마셔서 해장으로 먹으려고요 짬뽕지존에서 주문했고 순두부 추가도 있길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소다 일단 밥을 말아보겠습니다 아... 너무 맛있다. 어우 너무 맛있다. 오늘은 주먹 »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뼈jer이 되도록 도망가면 더 맛있더라고요. 진짜 맛있다. 진짜 너무 맛있다. 초고기 고유와 고기. 이것은 맛있다. 저는 이 식감이 느껴지네요. 수요가 정말 맛있다. 도망치지 깊이요. 안 담배는 다소서는 시원하고. 새우가 이 고기야. 음~~ 아삭아삭 너무달라. 정말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저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내가 발효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정말 맛있다. 너무 맛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게 나는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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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... 아... 바삭바삭 didn't like this was a lot of food i'm so happy was that very sweet i got a bit of a lot and i'm so happy i love this i love this it's not too good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ike that but it's not really good 닭다리 너무 미끄더라... 저렇게 잘 먹다... 정말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통증나게 잘 먹어요? 최고가! 정말 맛있는데! 나는 확신이 많아요. 한번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좀 더 먹기 때문에 어묵 전통 거의 계속 먹으면 좋겠지 안 먹으면 좋겠지 맛있게 먹은 양념이 더 매운 양념이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쉽게 먹으면 맛있다 너랑 잘 먹으면 해보는 거 같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샤드위치 고춧가루 성장은 더 맛있어 뱃뱃뱃뱃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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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!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! 왠지 안받은 다음에 딱list 시켰어요! 맞게 먹어도 다 맛있네요! 죽은 뒤 인공 Butch 고추냉이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내 입은 다 먹기 싫어하지만 이거 좀 이끌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엄청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쥬슬슬슬 다 먹기 좋겠다. 뼈뼈뼈뼈뼈뼈 너무 맛있어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요 아주 고소해요 그리고 꼭 먹으면 더 맛있어 면발을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고소해요 고소한 고소 고춧가루 저렴한 맛은 강한 맛입니다. 제 맛은 이 맛은 진짜 맛있다. 마지막 맛은 고소한 맛입니다. ş치료 겨울에도 베이컨 이건 아름다워 constante 뿜뿜 흡수 스스로 깻잎 뼘는 매운치럼 뼘는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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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너무 맛있다 와 와 와 와 와 오늘은 순두부 짬뽕밥이랑 찹쌀탕수육 같이 먹어봤는데요 순두부는 어딜 들어가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큰한 불맛나는 해산물 들어있는 짬뽕이랑 순두부랑 만나니까 너무 잘 어울렸고 예전에도 강릉 놀러 갔을 때 순두부 짬뽕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해장으로 진짜 강추드립니다 속이 완전 제대로 풀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